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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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금 그 놈의 입을 입에 올려 그런 곁으로 보내줄까 아냐 사랑하는 말이란 신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돼 신이라도 그 놈이 저주 아냐 래요 태양은 영원히 빛나느라 내 생을 가정 죽이려 마냐 당신의 경제라서 그 놈이라도 정권에 무너질 거야 지생들이 결국은 승리할 거야 마리아 마리아 우리 도망가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마리아 내 손을 잡아줘 마리아 당신이 죽음 아멘 래요 우리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